바로 며칠 전 제가 올린 영상에서 지금 아주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난 11월 13일 미국 아이다오에 대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집에서 하룻밤만에 4명의 대학생이 군용칼로 추정되는 무기로 여러 번 찔려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진전 없는 수사에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용의자가 잡혔어요 이 용의자가 어떤 인물인지 매일매일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소름돋고 약간 기괴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까지 미국에 알려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건에 대한 내용 피해자는 누구였는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은 바로 여기 태그되고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보셨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일상 그리고 가끔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영상으로 올리는 유튜버 썸머썸머입니다 브이로그 그리고 해외 범죄 같은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업데이트 되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 체포 소식을 12월 30일 아침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에 들었는데 와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렇게 갑자기 잡힐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뭐 체포되기 하루 전도 아니에요 진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사건이 났던 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잡힌 사람이 지금 없는데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집 밖으로까지 피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정도였는데 집 안은 오죽했겠어요 경찰들도 막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였으면 범인은 적어도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집에서 나왔을 텐데 그 안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게 아니면 근데 어떻게 뭐 DNA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업데이트가 없냐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경찰 그 치프가 뉴스 인터뷰 나오면 항상 약간 미소를 머금고 계셔 그러면서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범인 무조건 잡힙니다 그러면서도 속씨 아시는 거 있으면 제보 좀 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저 사람 근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막 이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실제 아이다오 대학교 다니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DM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아이다오 경찰들이 벌써 손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세요 12월 30일 새벽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그때도 이런 살인사건을 해결하기에 모스코 동네 경찰은 좀 역부족인 걸까요 막 이런 약간 조롱하는 듯한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던 때였어요 하지만 같은 시간 사건이 벌어진 아이다오 모스코와는 37시간 떨어진 안 쉬고 운전하면요 여러분 꼬박 하루하고 14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펜실베니아의 몬로라는 아주 작은 동네 밤에는 진짜 가로등도 없어서 온 사방이 깜깜한 그런 곳의 한 주택에 미국 스왓팀이 출동해서 조용히 집 주변을 온통 둘러쌉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그 집에서는 한 남성이 주거침입과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나오는데요 이 남성은 28세 브라이언 코버거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인 학생이었어요 범죄학이요? 이제 보니까 이게 다 급습을 하려고 했던 모스코 경찰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모스코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있고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체포된 브라이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걸린 거 외에는 범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DNA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았냐 공식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찾았다고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이 DNA 정보를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경찰들하고 뭐 23M이라든지 DNA 검사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랑도 연계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도 해요 퍼블릭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와 비슷한 친척들의 DNA를 찾아가지고 DNA 트리를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브라이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외부 차량이 CCTV에 빠르게 지나가는 게 잠깐 잡혔는데 그게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여서 경찰들이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사건이 연결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그 차 그 현대 엘란트라 차가 브라이언 내 집 앞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을 더 깜짝 놀라게 소름돋게 하는 거는 아마 이 사람의 전공일 거예요 아까 제가 범죄학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인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그 학력을 좀 보면 2022년 6월 디세일 대학교에서 크리미널 저스티스 형사 사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참고로 디세일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캔스터린 램스레드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들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워낙 이런 범죄 사건 팟캐스트를 엄청 자주 듣는데 이런 미국 뭐 범죄 팟캠 뉴스 이런데 연쇄살인범 전문가로 게스트로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교수이기도 하지만 전문 포렌식 심리학자세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게 뭐냐면 The Mind of a Murder, 살인마의 마인드 그리고 How to Catch a Killer, 살인자를 잡는 법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유명한 게 미국에서 10명을 살해했던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BTK라고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영상도 제가 한번 올릴게요 이 사람이랑 되게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연쇄살인범의 자백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체포된 용의자 브라이언이 BTK 연쇄살인마의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라고 해요 2022년 6월 석사과정을 마치고 2022년 8월부터 바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요 바로 그 워싱턴 주립대학교는요 아이다오 대학교와 오직 9마일 떨어진 키로로는 14키로예요 차로 고작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워싱턴주 풀먼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건 현지 학생들 말에 따르면 연대 학생들이 홍대 가서 놀고 홍대 학생들이 신촌 가서 놀고 그런 것처럼 서로 대학 주변에 이제 놀 곳들이 있으니까 이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는 분위기래요 지금 도대체 이 남자가 피해자들이랑 어떤 사이이냐 아는 사이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의문인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웠다는 말인즉슨 브라이언이 아이다오에 자주 놀러가면서 피해자들 중 최소 한 명 혹은 여러 명을 알았거나 알고 지내진 못해도 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이 살인마가 범죄학을 전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소름인데 범행 약 7개월 전 레딧이라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브라이언이 올린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걸 사람들이 찾아내면서 그 섬뜩함이 배가 돼요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의 감정과 심리적 특성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은 이 링크가 삭제가 되었지만 제가 이 브라이언 체포되자마자 미친 듯이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삭제되기 전에 그 링크에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는 범죄를 저지른 후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던가요?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나갔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던가요?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이 질문 범죄를 저지르기 전 범죄 대상에게 어떻게 접근했나요? 그리고 타겟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전 개인적으로 이 두 질문이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게 왜 지난 영상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일리가 자기가 스토커가 있는 것 같다고 사망하기 전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말했었잖아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조사를 해봤지만 스토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혹시 문자나 전화를 하는 이런 형식의 스토킹이 아니라 케일리를 몰래 쫓아다닌다든지 혹은 멀리서 자꾸 주시를 한다든지 시선을 느끼거나 불편하게 해서 케일리가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경찰이 지금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딱 질문을 읽으면서 그게 만약에 브라이언이었다면 그저 스토킹이 아니라 혹시 그 질문처럼 범죄 대상을 선정해서 범죄 대상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케일리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케일리랑 브라이언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지금 대중에게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아니 보기에 너무 그냥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평범하게 보이고 범죄학 박사의 안전벨트 안맨 기록 외에는 범죄 기록도 없어요 그럼 브라이언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같이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이던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용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애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10대 때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자주 당하고 또 어떤 여학생들은 막 브라이언을 괴롭히기도 했대요 근데 또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여학생들한테 이상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면식도 없는 그냥 갑자기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한테 쓱 가가지고 나랑 놀래? 라고 말을 걸거나 혹은 오늘 저녁에 뭐해? 혹은 말을 걸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본다거나 쳐다보는 거 이거요 친구들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stare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해가지고 10대 때도 여자애들을 당황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에 있었대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가 총 4학년이잖아요 아무튼 고교 저학년 때는 비만이었다가 고학년 갈 때쯤에 갑자기 살이 쪽 빠져서 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복싱을 배우고 사람이 엄청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례로 여학생들한테 가서 막 무작위로 말을 걸고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혹은 같은 남자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헤드락 걸고 뒤에서 팔 꺾고 마치 누가 더 지배적인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마냥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부터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이 K씨라는 여성의 말에 따르면요 같이 찍은 사진에도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브라이언이 17살 때부터 헤로인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살이 확 빠진 게 아닌가 싶어 몇 년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치료소에도 갔다가 또 다시 했다가 아무튼 그랬대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맨정신이었는지도 확인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아까 전에 펜실베니아 디세일 대학교에 다니면서 석사 과정을 2022년 6월에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브라이언이 자주 다니던 바가 있었어요 세븐 사이렌 브루잉이라는 바인데요 여기 사장 조던이라는 분이 브라이언이 항상 혼자 왔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뚫어져라 응시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대학가 근처니까 보통 바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아이디를 체크를 하는데 미국은 대학교 가도 만 21살부터 음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는 손님들 중에 뭔가 좀 약간 이상행동을 한다든지 왜 소위 말하는 진상 있잖아요 이 진상들 이름에는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요 근데 우리 가게에 브라이언 코버거 이름 옆에는 얘 좀 섬뜩한 구석이 있어 주시해 라고 써놨대요 그리고 이제 이 바에 온 여자 손님이나 혹은 뭐 바텐더 직원들한테 뭐 어디 사냐고 묻는 등 출파를 굉장히 자주 던졌고 에에 하고 상대가 별 관심 없어 하면 아주 눈에 띄게 되게 언짢은 듯이 행동을 했대요 한 번은 또 바텐더한테 계속 뭐 질문을 하더래요 누가 봐도 여자 바텐더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해주는데 계속 계속 질문을 하고 쳐다보니까 이제 여직원이 대답을 아예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대놓고 큰소리로 미스XX 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세의 조던 사장님이 그걸 보고 바로 브라이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브라이언 다시 와줘서 고마워 계속 와줘서 진짜 고마운데 뭐 하나 잠깐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너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 존중해줘야 될 거야 알았지? 우리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자 라고 말했더니 브라이언이 브라이언이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ou totally have me confused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혼란스럽게 하네? 막 이러더니 맥주 남은 거 한 병 마시고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질 않았대요 그게 이 사건이 생기기 불과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기가 됐던 걸까요? 아직 동기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리고요 또 소름이 돋는 게 이 같은 박사 과정을 듣고 있던 이 학생이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브라이언이 굉장히 항상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고 딱 봐도 피곤한 건지 번아웃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암튼 항상 사람이 이렇게 힘없고 피곤해 보였대요 근데 그 살인사건 있죠? 그날 이후로 말이 엄청 많아지고 약간 chilled up? 막 힘나 보이고 그랬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심리학자들은 아마 브라이언이 그냥 별로 삶의 의욕이 없다가 살인 이후로 삶의 의욕을 자신감을 찾은 걸 수도 있다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근데 두발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걸로 약간 자신감을 찾은 걸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살인으로 찾는다는 거 자체가 지금 아이다우 경찰들은 어떻게 체포가 되고 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일리 뉴스에 들어온 익명의 경찰 관계자와 관련 있는 사람의 제보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후에 뭐 정말 어디를 갈 때나 장갑을 끼고 다녔대요 근처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시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브라이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브라이언은 되게 똑똑한 애다 똑똑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 지식을 되게 과시하려고 하고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쭉 보던 전 FBI 요원은 브라이언은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테드 번디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다 과학수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완벽 범행을 꿈꾸는 것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훨씬 어렵다는 거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래라고 했을 때 사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 맞아?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황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또 참고로 여러분 경찰이 찾던 엘란트라 현대 엘란트라 차 있죠? 그 차는 2011년에서 2013년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집 앞에서 발견된 건 이것도 아직 공개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보로 듣기로는 2015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브라이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섬뜩한 질문들 있죠? 뭐 어떻게 타겟을 선정했느냐 범죄를 저지렀을 때 감정과 생각이 어땠느냐 이런 질문들 이것들이 범죄학에서는 범죄자들에게 묻는 꽤 일반적인 질문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라이언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그 유명한 포렌식 심리학자 캐서린 교수는 지금 브라이언이 체포된 거에 대해 일체 자신의 입장을 나는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고 싶지 않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무기로 사용됐던 칼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추후에 이제 찾을 수도 있겠죠? 브라이언이 체포되자마자 펜실베니아 말고 자기 원래 집 있잖아요 워싱턴주에 있던 집에 바로 경찰들이 가서 노트북, 데스크탑, 캐리어 그 집을 암튼 다 비워서 갔어요 이제 아마 거기서도 또 뭔가 앞으로 디지털 증거라든지 혹은 뭐 범행에 사용했던 무기라든지 혹은 피해자와 관련된 어떤 소지품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다우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된 날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 남자다 단독 범행이고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실 보통 사건들은 이게 정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혹은 뭐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경찰이 범인이라고 100% 확신하시니까? 100% 확신입니다 의심 없이요? 없어요 근데 정말 막 확신하더라고요 얘가 범인이라고 얘가 아닐 거라는 의심이 0.1%도 없는 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체포 몇 시간까지만 해도 매스컴과 대중의 막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경찰이 너무 중요한 단서들을 이미 갖고 있어서 대중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아이다오 경찰은 그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찰 말로는 범인은 브라이언이고 이건 확실한데 우리는 그 다음 제보가 필요하다 브라이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낼 거기 때문에 브라이언에 대해서 뭐 잠깐이라도 알았던 사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여기로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어? 나 브라이언 코버거 아는데? 실제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다오 학생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벤실베니아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알아요? 또 좋은 정보를 쓸지 모르니까 뭐든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항상 미소 짓고 있으셨던 그 치프 경찰님은 검거 후에 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뭔가 진짜 확실한 증거가 경찰들에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퍼런스에서 경찰 관계자가 억울하게 죽은 그 4명의 대학생들 우리가 다시 삶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결말을 짓는 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의 결말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직접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사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맞는 사람을 지금 잡은 거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잘 진행이 돼서 억울한 젊은 대학생 4명의 목숨을 아사간 이 살인마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저도 끝까지 또 이 사건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용의자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펜실베니아에서 워싱턴 주로 와가지고 브라이언을 데리고 펜실베니아로 간 거래요 근데 그 운전했던 차가 브라이언의 차 현대 엘란트라 하향색 그 엘란트라를 타고 다시 펜실베니아로 넘어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도 브라이언이 일부러 아빠가 운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약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브라이언이 범인이라면요 전 그 아버님은 모르셨을까 싶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이다오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10분 15분 거리야 근데 내 아들 차량이 현대 엘란트라 하향색 차량인데 너 혹시 거기 간 적 있어? 너 뭐 가서 먼저 경찰에 가서 넌 알리바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안 하셨을까요? 근데 경찰이 찾던 현대 차량은 2011년에서 2013년형 엘란트라라고 했는데 브라이언의 차는 2015년형이었다고 알려줬어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그래 아니야 우리 아들 차는 2015년형이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고 차도 달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셨을지 아무튼 아버님은 그 펜실베니아로 가면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갔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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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